안녕하세요. 영화 필살 추격 프로듀서 손정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말의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저 영화 필살 추격을 받으신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 영화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무대로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입장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살 추격의 역주를 하는 이리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일 토큐일 시간에 저희 영원을 선택해주신 악몽으로 보신 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영원입니다. 저희가 보신 시간이 즐거우시길 바라면서 배우분들께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수홍입니다. 그리고 제 핑크 보셨나요? 네! 잘생겼어요. 지금 저거 생일이에요. 생일. 네? 저거 생일이에요. 누가요? 저요. 아, 네. 축하드려요. 뭐 드릴 거라면 전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드릴게요. 아무튼 저희 영화 되게 통치하고 시험한 영화니까 두 년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뭐 시간이 더욱 되신다면 저기 이제 제가 랑미브라는 영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소중한 시간 저희 영원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신히 돌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오셨던 P.C.I. 중개회에서 졸림파왕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졸림파왕. 반갑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국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캉스 분위기를 내고 왔어요. 네. 좀 시원한 제주도 풍경과 함께 여러분들 보셨던 이 시간동안 그냥 여러분들의 바캉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중에서 제가 좀 자제한 장면도 있고 피도 눈물 넘는 줄 안 안 기다려 나왔지만 사실은 피도 막고 눈물 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피도 많지 말아주시고요. 좋은 추억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딱 좋은 날 영화복이 딱 좋은 날이시죠? 좋아요. 오늘 이렇게 일요일인데 저희 영화 상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다 찍고 계시는 거 SNS에 올려주시면 살려내드릴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음 예비신랑의 마이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랑 마이크 저는 삽살모지의 역할 행사 역할 연기한 장제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머리를 밀무라니까요. 다들 아우 너무 추운 겨울날 고충 촬영 없어요. 머리는 눈썹이 다 열고 촬영을 했었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 앞에 서니까 너무 밝아보순 기분이 드네요. 아 예. 정말 열심히 찍었고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습하고 이런 꿉꿉한 날씨 속에서 이런 황금 같은 주말에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보고 한 번씩만 입속을 내주시면 너무나 뜻깊은 개인적으로 결혼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연설을 맡은 정예진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귀여운 걸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널리 널리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앤차 관람으로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주시고자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박성웅을 연기하는 아필스 고마워요. 아필스 고마워요. 아필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무튼 아유 밖에 이렇게 날 굉장히 뜨었네요. 더위가 안 꺾이네요. 여기 공간이 시원하니까 여기 공간이 오래 머물다가 가세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촬영하시는 사진들은 모두 개인 소장만 하지 마시고 SNS나 주변 지인분들께 홍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다음 관계로 이동해야 해서 여러분들 지금 촬영하신 사진까지만 촬영하고 다음 관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성우명도 가셔야 됩니다. 또 기다리고 계신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4, 4, 1, 2, 1. 너희 누나, 너희 누나! 여기 사진! 여기 좀 줄여주세요. 저희 영화 필살 측에 제인에게 보셨으면 주변의 많은 홍보와 입속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함께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